점점 풀러있습니다. 마지막 선수 자 갑니다 좋아요 자 3단계 자 3단계 자 자 이제 무전의 4단계 오오오 위험해요 또 4단계에서 탈락자가 나옵니다 이제 무전의 4단계 자 20초 21초 24초 25초 마지막 25초 마지막 20초 더 20초 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데뷔 키퉠 topics 그댈 그래서 2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골 5단계 대상대표 우지 위험한데요 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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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해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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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 뭐야 야! 배신이야? 배신이야? 하하하 하하하 우리 팀의 찬성시다 38초 이상의 기록으로 오늘의 해결은 드림픽의 승리입니다.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.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. 드림픽의 승리입니다. 드림픽의 승리입니다. 은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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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이즈, 어떡해. 영화불 때면 더욱 생각이 나. 처음엔 주인공이 내шие 기аете. 눈물이 프리얼이 쑥이 같아요. 콧물은 왜 끝나는 걸 봐. 아, 왜 이렇게 사랑 흩릴버린지. 아, 왜 이렇게 하염없이 풀려가는 지네. 너도 아는 공탱이라고 말했겠 뻔한데 나 이제 그럼 아는 여단 싫어 아차니